나는 자식이 다 화장실 끓이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조심해야겠다 자 유튜브 시작했어요 아 진짜? 이건 거의 생활 아니야? 거의? 이제 뭐.. 맞아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언니 내가 이제 다 컸잖아 이제 나 다 컸어 모닝카페를 먹을 때 아 원래 안 쉬는거야? 너 술 마셨더라? 저번에 어제 밤에 오자마자 관심이 없고 잠이 좀 안 오는 거야 밤에 정말 티나시고 가세요 캐나다에 2년 뒤엔 또 추천라도 없어졌어 언니 나 어제 추천만 한 잔 먹었잖아 오늘은 또 미국 가는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바로 가요? 오늘 바로 저녁 기행기로 가거든요 맨날 가나? 뉴욕 언니는 머리도 해주지만 스타일리스트처럼 꿰매주기도 하고 밥도 챙겨 찾으면 돼요? 밥도 챙겨 밥도 챙겨 꿰매는 거 대박 꿰매고 옷핀질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어 소개 자기소개 타임 할까? 아니요? 자기소개하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시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샘물 나는 김희성 정샘물의 건희 실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아티스트를 하고 계시죠? 손미 손미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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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미 나 전소미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자기 동생도 너무 예뻐 동생은 수정이지 아 동생 그렇지 우리 동생은 수정이지 그치 그치 보호있니 수정아? 난 동생 중에 네가 최고다 뜬다 수정아 보고싶다 다 다요? 응 그냥 지금 중간 과정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보여줄 수 있다고? 괜찮아요 여기 봐 이거 헉 나 언더 정내석 좀 길잖아요 응 많이 길어 자기 자랑 다 자기 자랑 잘 모르겠어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일해야 되는거 아휴 너무 일러 지금 몇시야 다 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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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방에서 나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날씨가 메이크업 수정 중 입술이 예쁘네요 눈도 예쁘고 멘트 저 웃기게 찍은 것 같아 아니면 코만 이만하게 찍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날 너무 잘 알아 아 오늘의 엘리베이터는 이 엘리베이터는 다 같이 가면 진짜 잘 안가서 이 엘리베이터는 다 같이 가면 이 엘리베이터는 이 엘리베이터는 이 엘리베이터는 이 엘리베이터는 그 엘리베이터는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요 내가 예뻐요? 아니면 다 예뻐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 끝! 끝? 굿굿 굿굿 봐라 잘 봐 나 이렇게 잘 못 찍는다 내가 다시 해야지 못 찍어줄게 내가 너가 비치는데? 비춰도 돼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 촬영 하나 더 남았나 이거 말고 근데 오늘 언니가 놀러 왔어요 촬영장에 우리 홍콩댁 홍콩댁 응 홍콩댁 자주 오시는 분 그리고 언니가 이제 나 유튜브 찍어준대 언니의 솜씨를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여줘야 돼 제가 아까 여기서 셀카를 찍었거든요 아 셀카가 아니라 언니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이거 뭐야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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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캐칭업 연속 웅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하던 얘기 못하고 있어 대본이 없나요? 대본 대본 유튜브는 그런게 아니야 언니 대본이 없는 거네 그래서 오늘 사실 홍콩에 내가 I'm here for 24 hours 어젯밤 11시간이잖아 오늘 우리 점심부터 점심도 먹었다고 점심도 왔고요 일도 있고요 한 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마셨고요 우리 티 마시러 가야죠 그럼 가볼까요 가볼까요? 따로와 여기는 홍콩이야 여기 근데 봐봐요 너무 좋지 고마워 고마워 오늘의 OOTD 오늘의 OOTD 오늘 사실 그냥 보이는대로 입었는데 이거 맨 위에 있었잖아요 러기지 위에 그래서 이거 내가 이번에 짐을 되게 24시간 동안 쌌어요 근데 그래서 막 쌌는데 이거 그냥 색깔이 예뻐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진 너무 딱 붙지 않는 입었어요 또 와요 예쁘고 괜찮아요 네 어때요? 입은 거? 신기해 이거 크리스도 나한테 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화이팅 우리 유튜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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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정의 정의 이거 한번 이렇게 쓱 찍어줘야 되나? 초보 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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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이거 한 번 한 번 연어도 맛있는데? 아 연어 못먹었어 치카가 우유 안 먹는 거 알아요? 너무 알지 나 한국말 못해 그래서 웃기냐고? 웃기냐고? 웃기지 않고 귀여워요 원래 원래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너무 잘해줘도 아 You know what I'm saying? 아니 민감인 거 같아 It's just like you were speaking my Mandarin I was always thinking 아 귀여워 귀여워? 맞아 그런 거 짱구만 짱구만 나 짱구만 그 아이 애교 그 아이 맞아 귀여워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만 저런 그 아이 저런 그 아이 저런 그 아이 나 이제 짐 싸러 가야겠다 그러네 이제 가야 돼요? 네 24시간에 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언니들과 또 와 또 올게 고강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 어디로 가게요? 빔이에요 너무 긴 비행일 거 같아요 밥 세 번 먹고 그리고 잠을 자두자두 영화를 봐도 봐도 그리고 잠을 자두자두 영화를 봐도 그럴 거 같은데 아쉽다 아쉽다 축하하대 빠이 이제 감사합니다.